파일의 새 파일에서 제가 모델링을 하나 만들건데 파이프 형상의 모델링을 하나 만들거에요. 잠깐 보세요 파이프 형상의 모델링을 만들 때 우리가 배웠던 돌출 이 돌출 명령으로도 파이프 형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파이는 50 그 다음에 작은 파이는 40 이런식으로 해서 원 두개를 그려놓고 스케치 종료 한 다음에 돌출 이런식으로 모델링을 만들어도 파이프 형상이 되는 거구요 우리가 배웠다 이제 돌출 개념이죠 이렇게도 파이프 형상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두번째 배웠던 회전보스 있잖아요. 회전보스를 이용해도 똑같이 파이프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회전보스를 하게 되면은 우선 중심축을 하나 만들어줘야 겠고 중심축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얘는 백파이가 되겠죠 백파이 그리고 사각형을 하나 그려줘야 겠죠 맞춰서 그래서 안쪽은 40 바깥쪽은 50 그리고 구석을 주셔야 겠는데 수직구석 이런식으로 이렇게 스케치하고 얘를 회전보스 해도 똑같이 파이프 형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딱 정답이라는게 없어요. 돌출로 해도 모델링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회전보스로 해도 모델링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생각에 약간 유연한을 가지셔야 되겠구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도면 있죠 지금 나간 도면 이 도면은 그 돌출로도 가능을 해요 사실 근데 돌출로 하려면 작업이 되게 번거로워요 얘는 어쩔 수 없이 회전보스로 우선 작업하는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른 형상은 보지만요 다른 형상은 눈에 안집어놓으셔도 되고 다만 전체적 회전축 형상만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회전축 그러면은 사이즈로 우선 전체 사이즈로 계산해서 집어넣어야 겠네요 142정도 되는 전체 사이즈가 있는데 자 그 정면에 스킬 잡아주시고 우선 중심선을 하나 그려주시는데 중심선 거리는 142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42 하나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2등분 정도 해가지고 도형을 그려볼게요 우선 왼쪽같은 경우엔 테이프 형상이에요 수직, 못다기, 테이퍼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못다기를 잡히네요 못다기 개념으로 해야 되니까 수직, 수평으로 할게요 수직, 수평, 수직 그 다음에 홈 그 다음에 수직 라인까지 우선 여기까지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왼쪽부분이죠 지금 자 그럼 여기 못다기를 그린 이유는 치수가 나와있죠 여기 치수는 얼마냐면 12.86 12.86이 나와있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치수는 14.91 두번째가 나와있구요 그 다음 이 사이 거리는 1mm 이렇게 해서 못다기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아차 여기도 숨은 수평선이 있었네요 여기 보니까 테이퍼는 58.5까지 되어있네 그죠 그러므로 여기 잠깐 선을 수정할게요 선이 이렇게 수평선이 하나 있어야겠네요 수평선이 하나 있어야 되구요 이 선을 치우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요렇게 연결시켜줄게 자 마찬가지로 치수를 기입합니다 각도도 또 표시되어있네 각도 먼저 집어넣을게요 각도는 요기 찍고 요기 전체 각도를 해 전체 각도로 해서 전체 각도니까 잠깐만 이렇게 나눠서 합시다 1.86 나누기 2 2.86 나누기 2에서 한쪽 방향으로 각도가 얼마냐면 1.43 그만큼 들어가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거리값 거리값 넣어줘야겠죠 거리값은 왼쪽 수직 라인서부터 끝까지 거리값이 얼마냐면 58.5 58.5 58.5라는 값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요기 지금 완전 조회가 되면 안되는데 어 그렇죠 완전 조회가 되면 안되요 여기서 선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치수 나와있는거 보게되면 전체 치수가 얼마냐면 왼쪽과 요 수직선 거리가 얼마냐면 72가 잡혀있어 72 넣어주시고 그리고 요 가운데꺼는 모따기 포함해서 7미리 7미리 들어가네요 그리고 요기는 4미리 홈부분 4미리가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파이는 18 들어가네요 여기 홈쪽에 파이는 18 그리고 여긴 20이 들어갑니다 20 요렇게 그럼 완전 조회가 됐습니다 다 됐으면은 못다기 주시고 스케치 못다기 해서 1미리 여기 1미리 못다기 줘야되죠 자 못다기가 지금 안된다고 뜨네요 그죠 못다기가 안된 이유는 잠깐만요 버리값이 얼마 나오나 그러면 0.999으로 바꿔주세요 0.999 0.999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못다기 한번 해보시구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왼쪽을 완성시켰구요 반대쪽 갑니다 반대쪽도 똑같아요 우선 수평 그려주셔야겠구 그 다음에 원호를 하나 그려야되는데 원호는 요렇게 수직선을 하나 그려서 원호 하나 첨부시킬께요 이렇게 원호 하나 첨부시키는거에요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보조선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선이 하나 들어가야되는데 이 선이 얼마냐면요 우측면대 나와있죠 우측면대 R16.5라고 써있어요 16.5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완성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앞쪽은 파이가 24네요 24 이렇게 들어가야되요 앞쪽은 24 뒤쪽은 16.5 이렇게 완성시켜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R12이니까 파이24 파이24 원 들어가시면 되겠구 그 다음에 72 기준으로 해서 71이 라인 기준으로 해서 요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7.5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럼 다 된거죠 그래서 요기에 맞춰서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르기 요거 잘라내시면 완성이 되겠구요 그 여기까지 하시구요 어 다 됐으면 회전보스 하세요 그럼 1차 모델링이 완성될뻑니다 그 스케치가 종료가 되시면 요 회전보스 하시면 되요 피처 회전보스 요렇게 해서 1차 마무리 이런 덩어리로 해서 완성시켜주시면 되요 절단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요런식으로 자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윗면 스케치 여기 보면 윗면 스케치 요걸 잡습니다 그 다음 중심선 하나 그리세요 중심선이 있어야 돼요 중심선이 없어서 그리기가 좀 불편해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 자 평면들을 보니까 원이 있네요 자 원 하나 가운데 원 하나 있고 또 밑에 하나 또 있어요 오른쪽에 원 두개가 있습니다 얘는 원이 몇 파이냐 8파이라로 잡혀있네요 8 그래서 치수 8을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왼쪽도 8 그리고 사이 간격은 15에 43.5 얘는 15 그 다음에 43.5 이렇게 해서 하나 또 이렇게 해서 하나 또